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우리 피자 오랜만인가? 그런 거 같아 음! 맛있다 음! 맛있다 음! 교촌은 산대맛으로 터넷다 간장, 파닉, 레드 생명도 중요하지만 스포츠팀 쪽으로 보탬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서둘면 수업을 주자 와! 이야! 구석으로만 차네 이야! 구석으로만 차네 저 유불 앞으로 가는 거 다 심리졌네 사우디 선수? 자! 샷 우즙 여기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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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좋네. 상태가 안 좋네. 딸기 샀네? 응. 안 했어. 이거같이도 사고. 딸기도 사고. 아, 맛있어. 아래. 컵. 김밥. 미 Indigenous 계란를 구워줍니다. 고추를 넣어주세요. 면이 엄청 많아. 조금만 더 넣어줘요 총 4개 밥과 같이 먹기 물에 넣어 다진마늘 매운 양념을 넣었어요 아 완전 쪼꼼해 이거 빅파이 아냐?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쪼꼼해?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! 음! 앙파두가 또 빠져나오고요 조웰런 족귀했어 조웰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 미국전 교체 출전했었다 나오지 못했거든요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족귀를 한 거예요 9월 이후에 경기를 깨지 못했던 조웰런입니다 맛있나요? 크리스베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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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미쿠오일리 역사 붙여줍니다 처리하고 있는 모하바리 자 조웰런 크리스베뻥 다이야맨 그 때이 없을 때 신경쓰고 족귀한 것 같고 뱅크 뱅크 치즈가 찍어주고 다 먹어봐요 괜찮? 어 나한테 이런.. 안 돼 안 돼 아아 내 손장 음 음 음 다음 주에 만나요. 매콤한 소스 펜치 다행히 다행히 다녀와서 치킨을 만들어서 이의 한입이 맞은때문에 나가면 진심한 것 같은데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진짜 맵다 치킨이 너무 많다 치킨이 너무 많아 아우 완전 짐 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게 맛있어 그게? 이것 때문에 남의 동네도 내리고 타이틀은 나의 풋덩이야 내가 너무 한국식이지?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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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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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먹어야 될 것 같아 닭 역시 먹자라 명절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없어서 고추냉이를 구출하고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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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저 고춧가루 다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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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